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자격. 이게 뭐라고? 아, 자격. 다음 그 밑에 특수연료 보일러에서 바퀴스 이상한 거, 쓰레기, 나뭇껍질, 찌꺼기 이런 거 막 태우는 특수연료 보일러 있고요. 폐열보일러. 폐열보일러라는 거는 연소장치가 없죠. 쉽게 말해서 여기 정상적인 보일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보일러에서 이렇게 연료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연소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그 뒤에 보일러 하나를 더 달아 놓고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통과시켜서 보내는 거죠. 배기가스 뜨거운 배기가스 온도가 막 200도, 400도 뜨겁기 때문에 이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다시 한 번 여기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물을 뜨겁게 달궈서 사용하는 요런 보일러를 요거를 그 폐열보일러 라고 하고요. 중요한 특징이 그 연소장치가 없죠. 버너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냥 버려지는 열을 그냥 얻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간접가열보일러라고 있는데요. 간접가열보일러는 그 이름 쪽만 좀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가열보일러 종류 두 가지 있는데. 자, 그럼 어떤 보일러가 간접가열보일러인가 보면은 그 둘째 줄 끝머리에 있습니다. 둘째 줄 끝머리에. 주로 수질이 불량한 데서 많이 사용한다. 보일러에 좋은 물을 넣고 써야 되는데. 막상 좋은 물을 얻기가 힘들어서 좀 좋은 물을 얻어내기가 힘든 요런 장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간접가열 보일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원래 좋은 물이 들어있는 보일러. 여기 좋은 물이 들어있는 보일러를 가열하여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돌고 돌아서 얘는 다시 보일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좋은 물이 그러니까 어디 도망을 못 가죠. 계속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그 좋은 물을 계속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나쁜 물이 들어있는 이 보일러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간접가열보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종류, 이름. 그래서 슈미트 보일러와 슈미트, 레플러 보일러, 슈미트 보일러, 레플러 보일러 이 두 가지 이름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종류로 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얘들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보일러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뭐 거기 보일러 종류 해서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종류를 원통형 보일러부터 한번 보면. 작은 보일러를 이걸 원통형 보일러 라고 하죠. 원통형 보일러.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의 종류를 봤을 때. 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뭐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거기 이평 보일러 나와 있는데. 이평 보일러의 종류는 한 가지만 봅니다. 코크란 보일러 이런 식으로. 이평 보일러는 기관차형에서 사용하는 코크란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있고요. 기관차는 적었네요. 그 캐와니 보일러가 기관차형이네요. 그래서 이평 원통형 보일러일 때는 그냥 코크란 보일러 라고 해가지고. 좀 외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말이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과 코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이평 보일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크란 보일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이제 노통 보일러가 되겠죠. 이 노통 보일러가 중요한데. 노통이 한 개짜리가 있고. 노통이 한 개짜리가 있고. 노통이 두 개짜리가 있는데. 노통이 한 개짜리가 코르니시 보일러가 있고. 노통이 두 개짜리가 랑카샤 보일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가 하나죠. 그래서 코르니시 보일러. 노통이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연관 보일러로 해가지고. 연관 보일러에 보면은. 노통이 없고. 연관만 있는 보일러로 해서. 이제 기관차형 보일러가 있는데. 기관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케완이 보일러 라고 있죠. 케완이 보일러. 거기 책에는 그냥 기관차형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이름이 케완이 보일러 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관차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수관식 보일러 종류 봤을 때. 수관식 보일러. 요 앞강에서 요거 종류 한번 구분을 했었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또 하나는 관류식. 요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요. 요것만으로도 문제 나옵니다.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식, 기계식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요. 요 세 가지 외워 주셔야 되겠고요. 자연순환식의 종류 세 가지. 바브콕, 스네기찌, 타쿠마 요런 식으로. 수관의 경사도가 15도 짜리는 바브콕. 30도 짜리는 스네기찌, 45도 짜리는 타쿠마. 요거는 생각나야죠. 강제순환식 종류 두 가지. 강제로 베라, 베록스 보일러, 라몽트 보일러. 라몽트, 라몬트 뭐 같은 겁니다. 영어를 읽는 거기 때문에. 다음 관류 보일러 종류 다섯 가지. 벤슨, 슐처, 앤모스, 가와사키형을 소형관류라고 하죠. 요거 소형관류. 그리고 네. 남진 해도 되고. 요거. 람진이라고 해도 되고. 요거 요렇게 해서 램진이라고 해도 됩니다. 남진, 람진, 램진 뭐 다 똑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관류 보일러의 종류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주철제 보일러 있고. 특수연료 보일러 있고요. 뭐 간접가열 보일러만 보면 되겠네요. 이제 종류 이름 보일러 종류 외워야 할 거는. 뭐 이제 간접가열 보일러. 좀 전에 했던 거. 간접가열 보일러. 슈미트 보일러와 래플러 보일러. 이름만 좀 구분이 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런 거 좀 외워 주시고요. 그 다음 뭐. 그 다른 것들이 이제 막 세 개 두 개 요렇게 있는 것들.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요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이 좀 구분이 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 수관식 보일러들을 좀 외워 주시는 게 좋죠. 명단을. 자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특수보일러 라고 해 가지고. 특수보일러 이제. 수은 다우산 모빌성 카네콜 세큐리티. 요거까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